읽어주는 교과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2. 8월 24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7시 12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번 주는 마가복음 10장을 다루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신 부분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 장은 절반 정도는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로 나머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바리세인들이 와서 이혼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다. 부모들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다. 한 부자는 영생을 구하고 소경은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0장은 특히 결혼, 자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 등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맹인의 치유는 이 부분의 마지막을 구분하는 경계점이며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이 교훈들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도에 따르는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사람은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더 좋은 은혜와 참된 소망을 보여주신다. 느끼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새로운 안목과 더 귀한 영광을 주신다. 행하기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 소망을 간직하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보십시오. 1. 당신의 인생 전환점은 언제 어떤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2.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규정을 주셨을까요? 3. 예수님은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엄하게 꾸지지셨습니까? 4.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5.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6. 마가복음의 맹인의 이야기는 제자도란 어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7. 때로 예수께서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예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가르치신다. 바디메오의 경험은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제자도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든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 8. 바디메오의 경험은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9. 바디메오의 경험은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것이다.